오늘 말씀은 격변의 시기인 사무엘 하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왕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혼란길을 지나면서 물었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하십니다. 언약의 장소였던 헤브론으로 다윗은 올라가고 거기에서 다윗을 지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또 유다 집화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 집화의 왕으로 7년 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당연히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측근에 의지하게 되는데 넬의 아들 아브넬 장군 이전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옹유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려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지도자 그리고 군사적인 부하에게 의존하려는 지도자가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스보셋은 자기의 측근이자 거의 모든 실세인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에 첩을 취한 것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이에 대해서 붕괴한 아브넬은 이제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고자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는 좋은 일이었지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위기의 시대에는 겹쳐서 나타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명멸하면서 우후죽순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맞아 드리고 그리고 평화롭게 보냅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운명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전에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과 일대 격돌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 요압의 동생인 탈빠르나사헬을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또 군대장과 아니고 신복인 요압은 이 아브넬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왜 그를 그냥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자기의 실권을 가지고 가서 아브넬을 살해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섞여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분명한 명암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올의 집과 다윗의 집의 대조적인 명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갔던 사올은 언약의 왕국을 이루지 못했고 또 그의 자손들도 역시 그 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보셋도 아버지보다 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휘하 장군들에게 의전했지만 휘하 장군들도 역시 어디로 가야 할까? 다윗에게 의탁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가 저질러놓은 일로 인해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어떻게 다윗의 집이 그런 허사다마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메시아의 길이고 그리고 복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도 다윗의 집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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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